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조작의 핵심은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확보된 위조투표율을 전부 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안께 밀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투표율을 만들기도 쉽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율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각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 선거는 어땠냐 전부 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값만 25% 할 건지 33% 할 건지 20% 한 건지만 여러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작을 밝혀낼 수가 있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도 복구가 가능하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이렇게 아닌가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총선은 이현주 후보가 출마한 데서는 조작값을 얼마 25%, 33%, 50% 입력하여 따라가서 투입할 수 있는 위도투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셔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도 제야 전문가의 작업 노트입니다. 작업 노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2016년 총선 여러분 보시다시피 차익값의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익값이 아주 작습니다. 구성동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법동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습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그 2020년도 4.15 총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좌우대칭이고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러면 이렇게 차익값이 큰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같은 상태로 수렴시키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그러면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만 3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만 3천 표를 2020년 4.15 총선을 분석해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만 3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3,098표 관내 사전투표에 9,90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분석해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 장당 한 장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그래서 여기에 4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사람 세 사람당 가짜 투표로 한 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2020년도 4.15 총선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정상추정치입니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여기다가 조작값을 입력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수준 2020년 4.15 총선 수준처럼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하게 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몇 표를 집어넣어줄 수 있냐 여기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만 3천 6백 10표를 집어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만 3천 6백 10표를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1만 3천 6백 10표 가만히 계시고 1만 3천 6백 10표인데 만일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게 세 장당 한 장이 아니고 세 장당 한 장을 하면 6.58% 조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한다고 한번 보시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3으로 집어넣어야겠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 3 보시죠. 3을 딱 집어넣으면 9.61%로 바뀌고 투입할 수 있는 이런 표가 2만 2천 2백 1표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그냥 화끈하게 그냥 조작해가 완전히 묵사벌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사전투표소에 오는 한 사람당 한 장씩 여러분들 투표지를 투입하게 되면 이 9.61이 얼마 바뀌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기가 2로 바꾸면 2 18.41%가 이런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18.41%까지 그러니까 그냥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있다는 모든 숫자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조작을 할 때는 규칙을 사용해야 되죠.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정상상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크기가 작고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다음에 규칙을 사용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몇 표를 쑤셔 넣을지는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조작값 넣으면 여기 조작값 넣으면 그냥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복잡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조작값을 25% 3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33%를 할 건지 2020년 4.15 총선 조작값을 25%를 넣을 건지 여기 넣으면 그냥 투입할 수 있는 위조투표제가 다 바뀌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더불당 후보안께 2만 2,201표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고 2020년 4.15 총선 정도로 조작하게 되면 더불당 후보안께 1만 3,610표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선거에서는 151석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럼 151석 차지하고 싶으면 151석 차지하는 게 맞춰서 뭡니까? 이렇게 조작값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윤정부가 의사 정원 학대 때문에 굉장히 고전해 가지고 윤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2만 2,201표를 집어넣으면 200석 넘겠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밥 먹듯이 한 겁니다.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이 조작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단합니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만든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만든 규칙을 찾아내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복구가 다 가능하고 그걸 기본값으로 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조작값을 입력을 한 거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득표수와 달라질 길에 다 이렇게 추정 내지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인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못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할 수 없으려면 실제 사전투표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알 수 있는 노력을 전혀 안 왔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도 조작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을 모르고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뻥튀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전투표율을 실제로 개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국힘당이 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또 조작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